시간이 좀 있는데 자꾸 남한테서 기준을 찾으면 되게 불행해지더라고. 선생님이 최근에 이 몇 년을 자꾸 선생님도 이렇게 뭔가 위치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되게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. 이렇게 좀 더 훌륭한 강사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요. 자기 자신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면 되는 거더라고. 그냥 그러면 내가 나아가고 있는 거야. 근데 막 자꾸 아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이럈네. 저 친구는 이런데 성적이 이런데 나는 이럈네. 이런 거 봐. 엄마 친구 딸은 이러는데 난 이렇게 사네. 이런 거 너무 집착하면 안 돼.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뭐 그 사람보다 나아졌을 때 물론 기분 좋겠지.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.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되돌아보면 좀 허무하기도 해.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엄청 낙천적인 사람들은 약간의 목표의식 가져야 돼. 나 이제 학생들 중에 너무 낙천적이라. 어머 선생님 그래도 저번보다 1점 올랐어요. 이런 거는 조금 1점도 좋기는 한데 너무 느리니까 조금 빠르게 해야 돼요. 우리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30년 다닐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된다. 그치만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자. 불행해져요.